네 반갑습니다 유튜브를 구독해주시는 그리고 항상 시청해주시는 사랑스러운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아프리카TV 생방송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의 울산큰고래 신작게임리뷰 아크 리볼브드 공룡생존에게임입니다 웅장한 bgm과 멋스러운 메인테마가 아주 간지나는 그런 게임인데요 이게 메인화면이고 액박패드로도 이렇게 조정이 됩니다 저는 지금 액박패드로 하고 있고요 웬만하면 이런 게임 마우스와 키보드로 하는게 더 편하겠죠 한번 제가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왜이렇게 없어 이 게임 망했어? 아 맞네 이 딱 핑 좋은 서버에는 사람이 이렇게 없다 사람이 없어가지고 핑이 좋은거네 좀 조용한 서버에서 합시다 우리 나 따라 들어와 여러분들 어 여기 좋다 오피셜 312 갑니다 자 이 게임은 어떤 게임일지 뽀로로니 향기 고맙습니다 아 최근에 스팀 판매를 보니까 판매량을 보니까 이게 GTA랑 비슷하더라고 순위권에 있었어요 이게 열 열 번째에서 한 여덟 번째 일곱 번째 정도에 랭크되어 있어가지고 신작 게임치고 꽤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거 같아갖고 제가 한번 해보는 겁니다 또 생존 게임 같은 거 많이 하잖아 그죠? H1Z1 뭐 Rust 그 예전에 레인 오브 킹스 전 또 이런 생존 게임 같은 거 좋아하고 여러분도 재밌어하니까 어 이것도 레인 오브 킹스처럼 처음에 사람이 이렇게 정하는 거 있네요 커스터마이징 어 이건 공식이지 생존 게임에서 더 오래 생존하고 싶으면 일단 머리를 작게 만들어야 돼 머리를 무조건 작게 만들고 오케이 소도 그 다음에 해 소는 키워야 돼 긴팔 원숭이 뭐지? 그래 이렇게 약간 위협적인 느낌이죠 나방 같다 목은 짧아야 돼 그래야지 헤드샷 덜 당하니까 어깨는 좀 넓어야겠고 갑반 좀 있어야지 차전대 그 다음에 다리는 길어야지 아 길으면 안 되지 작아야지 작아야지 키는 작아야 돼 덜 맞게 오면 오면 진짜 말도 안 된다 하하하 하하 하하 가슴 너무 크다 가슴이 한 Z컵 되겠다 하하 하하 버섯인가? 바람님 한 개 펭크롭 구웠습니다 오케이 이 정도 당연히 흑인이어야지 밤에는 은신이 될 수 있게 스폰 위치를 정할 수 있네 아 이거 좋다 이러면 만나기 쉬울 거 아니야 우리는 사우스 존 1번 사우스 1번에서 만납시다 내 이름은 빅 웨일이야 따라와야 돼? 여러분 꼭 따라와야 돼? 와 뭐야 이거 저거 뭐지? 뭐 칩이 박혔나? 이거 뭐 그냥 아예 아예 생 원시시대가 아니라 문명에 공존되어 있는 그런 시대인 것 같은데? 여어 자 저는 지금 외딴 해변에 떨어졌습니다 왼쪽 하단에 보시면 추워하고 있는 것 같죠? 이렇게 대충 티를 내가 아는데 이렇게 이가 어 먹는 거 이렇게 줄기 같은 거 줄기 먹으면은 음 오오오와 아 인벤토리가 왼쪽 팔뚝에 박혀있네 참 하하하하 이걸 과일 유저 아이템 쓰면은 야 먹는 소리 완전 찰져 먹는 소리 완전 찰져 아 너무 어둡다 아 그리고 나무를 때릴 수 있네 어 어 왜 체력이 깎이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아파하지? 어 체력이 깎이네? 어 완전 현실적이다 그렇지 나무를 손으로 떼 뭔 소리야 뭐야 뭐야 공룡인가? 오오오오 야 시야를 잃었어 눈을 쫄아봐 오오오 오오 어 이거 공포게임이야 뭐야 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야 시체tle gliada 안하는 거 봐 오 하핰 어 스톤이 필요하네 이걸 어 톤 나오네 어 플린트라는게 나오네 되게 뭐야? 우와 우와 어 바니가 이렇게 몇군 무섭다고 산산조각이나? 거북이 타지나? 얘네 화내는거 아냐? 무척도사다 무척도사 아 춥네 당연히 물가로 가면 추워지네 용궁으로 데리고 가는다고 어 횃불을 만드는게 이거 만들 수 있네 도끼를 만들어야지 도끼와 국갱이 두개는 필수지 그 다음에 캠프파이어를 만들자구요 손이 지금 일곱개가 더 필요하네 어 두개 만들었어요 취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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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가 안되네? 아 아 자꾸 만들어 아 그냥 클릭하면 만들어지네 아 세개 도끼리는 세개정도 갖고 있어야 돼 내구도가 딸기 때문에 이게 삼도류 삼도류 부격해지 자 nic 야 뭐야 뭐야 야야야야 뭐야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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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시청자야? 아 루더비코구나 아 C 아 나한테 개빨리 뛰어오길래 난 또 뭔가 했네 쫄았잖아 야 일로와 고기나 먹어 아 쟤는 째 안하는 게임이 없냐 어? 이것도 해? 야 미안하다 나 너무 배고파서 나 혼자 다 먹어야겠다 이제 허기가 어.. 40 50 60 60 정도 되네 많이 태우네 그 내가 보니까 와 인벤토리 보는 거 이렇게 보는구나 와 완전 이씨 깡패네 나는 나도 난 여자같은 애야 어.. 봐봐 이거 봐요 스포일스 인 이게 시간 나오잖아 저 시간 안에 안 먹으면은 상한다는 거야 먹어줘야지 이런 시스템이 있어 뭐야 깜짝이야 야야야 가만히 쳐봐 이거 음성채팅 어떻게 해 야 시끄러워 야 도끼줄게 음성채팅 뭐예요 아 비네 야 내가 도끼줄게 가만히 있어 야 뒤에 거북이 따라오는 거 뭐야 어 넓이에 준비했어 먹어 오케이 오케이 자 열심히 나무를 펴라 거북이 사냥해볼까 야 거북이 잡아볼래 거북이랑 맞다해 한번 쳐봐 너 거북이 얼마나 센지 한번 보고싶다 아니 농담이야 뭐야 뒤에 또 사람 발차고 소리 들리는데 어? 어? 야 익룡 오고 있어 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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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어 저어 쟤 레벨이 몇인데 시빌이야 안돼 안돼 아직 덤비지마 어 똥싸는거 봐 우와 야 공룡 똥도 싸 와 와 와 대박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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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도망가 도망가네 어 사람이 이기네 뭐야 쫄보잖아 공룡 개쫄보잖아 흠 흠 흠 흠 흠 흠 뭐야 이 시큐에이션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아 좀 불쌍하다 아 저거 바이 타는거 봐 흠 흠 흠 완전 빠른데 흠 이 기존에 있는 생존 게임에는 막 사슴이나 뭐 이런거 잡아가지고 이제 먹이를 충고 돼지 이런거 잡아먹고 왔는데 이제 여기서는 공룡의 그걸 잡아가지고 공룡의 고기를 먹는 그런 시스템인거 같애 공룡의 고기로 허기를 채우는 흠 흠 그리고 생각보다 공룡이 그렇게 용맹하지가 않다는거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나는 때리면 바로 보복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였다는거 쫄 필요가 없다는거 그리고 아까 OP라고 하는 이 스피어를 내가 만들었다는거 흠 흠 흠 옷을 만들려면 피버가 필요하네 섬유 섬유는 어디서 구해 흠 이런데서 구하나? 흠 왠지 막 이런 꺾으면은 막 흠 흠 흠 흠 흠 흠 하 왜 안되니? 아 손을 들고 있어야 되는구나 어 ㅋ 오 뭐야 야 야 야 아까 지금 나 clicks에다 처음에 쟤 나한테 눈에다가 이 독을 뿌려가지고 어 야 이거 완전 아이씨 독을 눈에다가 뿌려가지고 일단 리신 만들어놓고 막 개때리네 어어 아주 무선놈이야 야 이야 완전 갑옷 입은 것 같아 멋있지 멋있지 간질하지 가슴 개빵빵하지 쟤 좀 세보인다 야 쟤 한번 잡아보자 여기화봐봐 쟤 한번 잡아보자 저거 잡아보자 콧불소같은거 죽으려나? 쟤 말리는거 아니냐 오케이 어그로 쟤한테 끌렸어 야 이거 내가 뒤에서 딴다 오우씨 와 완전 무서워 완전 무서워 완전 무서워 어 야 잠깐만 나 체력이 없는 것 같은데? 야 나 죽는거 아냐? 와 이거 거들면 안되네 더워서 그런가? 더워하는구나 더워서 갈증이 빨리 차는거였어 야 그늘이 있어야겠다 그래도 상관없네 에어컨왔나 에어컨? 선풍기 없나? 그런 아이템이 있지않을까요? 그럼 바다에 들어가야겠지 잠깐 어 갈증 지금 와 갈증 미친다 갈증 미친다 왜 이렇게 더워지지 아 갑자기 덥지 그지 지구온난화 지구온난화 이렇게 더운데 열사병으로 쓰러졌는데요 너 진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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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챙기고 빨리 가야겠다 지구온난화 지구온난화 얼렁먹어 얼렁먹어 호수가 찾아야돼 호수가 찾아야돼 살아남아야겠다 아 여기 지금 하늘이 약간 불그스름한게 바닷물을 마시라고요? 바닷물을 너같으면 마시겠어? 바닷물을 마시면 죽지않아 오오 피온다 오 갈증이 해소되고 있어 우와 나 혼자 일어나지 와 빗물 먹네 와 대박 어 일어났다 별빛이 내린다 샤랄랄랄랄랄랄랄라 아 야 단비네 단비 진짜 되게 현실적이다 야 비 비온다고 이게 갈증 해소되는 게임이란 야 구독눌러 누르라고 빨리 눌러 확정 못 하지 아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